당구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좋은 자세와 스트로크로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와 스트로크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당구 선수들도 저마다 개성 있는 자세로 당구를 치기 때문에 당구의 자세에 있어서 반드시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구는 Q, 내공, 그리고 일적구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정렬시켜야 하므로 Q선 위에 나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두 눈 사이에 Q가 있어야 각도와 거리를 판단하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끝이 공을 때리는 순간 즉 임팩트 순간에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임팩트 하기 전에 Q를 앞뒤로 움직여서 몇 번의 예비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때 Q가 상하좌우로 출렁이거나 비틀리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움직여야 내가 노린 곳을 정확하게 칠 수 있습니다. 팔뚝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어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팔꿈치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위아래로 출렁이지 않습니다. 임팩트 한 후에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밀어주는 팔로우샷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어깨가 회전운동의 중심축이 됩니다. 양쪽 다리는 편안한 형태로 고르게 조금 굽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Q는 상하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Q의 뒷부분이 약간 들려 있어야 공을 친 후에 테이블 테두리에 손가락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테이블 바닥과 수평에 가깝게 유지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드하면서 내공을 쳐야 원하는 당점을 정확하게 치기 쉽고 내공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먼저 당구박사가 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세와 스트로크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게 되는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쁜 자세와 스트로크는 실력 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므로 당구를 멋지게 잘 치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자세와 스트로크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스트로크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스트로크 연습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연습하는 방법은 당구대의 틀 위에서 공 없이 하는 빈 스트로크 연습입니다. 당구대의 틀을 레일이라고 하는데 레일 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브릿지를 만들고 포인트를 향하여 스트로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연습합니다. Q의 움직임이 상하좌우로 출렁이거나 실룩거리지 않고 바르게 나가도록 의지를 가지고 연습해야 합니다. 임팩트한 후에도 느린 속도로 내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미는 연습은 느린 속도로 정확하게 내미는 연습보다 연습의 효과가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임팩트한 후에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내미는 가속 스트로크 연습입니다. 강한 밀어치기와 끌어치기를 정확하게 칠 때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습득할 수 없는 스트로크 방식이므로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데 좋지 않은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면 연습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좋은 방법으로 연습해야 연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연습하는 질 좋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20번씩 일주일만 연습해도 스스로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구대의 테두리 위에서 하는 빈 스트로크 연습 외에도 빈 병을 이용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구멍 안에 넣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연습의 효과가 더 좋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소개한 테이블 위에서 하는 빈 스트로크 연습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도구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미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빈 병 대신에 공을 치면 다시 나쁜 버릇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테이블 위에서 빈 스트로크 연습을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정확하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빈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해도 막상 공을 치면 공의 무게와 반발 때문에 밀어치지 못하고 끊어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연습을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공을 칠 때 천천히 큐를 내밀다가 큐끝이 공에 닿은 순간부터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밀어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20번씩 일주일만 연습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므로 멈추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동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구를 치면서 만나는 배치마다 항상 같은 방법 예를 들면 항상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칠 수는 없습니다. 배치에 따라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밀어치는 스트로크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몸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치면 도루묵이 되어 망가져버립니다. 스트로크가 몸에 익기까지는 같은 배치를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연습한 스트로크를 최종적으로 내 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